백화점에서 파는 닭강정을 샀다가 가격 폭탄을 맞았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누가 봐도 빈약해 보이는 닭강정. 마치 누가 먹다 남은 듯 많게 봐도 6조각밖에 안 보이죠. 이에 다소 커 보이는 종이 그릇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그 아래는 새우강정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넓은 종이 박스 아래 고작 7조각밖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백화점 음식들이 양에 비해 가격은 턱없이 비싸다는 건데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위 사진의 닭강정은 100g당 가격을 매겨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 물가 기준 6, 7조각을 담으면 8,000원 정도 나오겠거니 했지만 이 닭강정의 가격은 무려 2만원가량의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포장용기에 담았기 때문에 덮해지도 못하고 그대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A씨는 비싼 가격을 줬지만 맛도 한 별로였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나도 그런 적 있다며 공감을 표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새우 8알이 2만원이라며 100g당 얼마에 팔고 있는데 100g에 어느 분량의 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주문하고 음식을 받고 나면 물음표 상태가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4,500원에 판다고 해놓고 작게 100g당이라고 적어놓으면 보통 소비자들은 1인분에 그 가격이겠거니 하고 먹을만큼 담았다가 가격 폭탄을 맞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미 용기에 담아버려 양을 덜지도 못하고 그대로 결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축제의 바가지만큼이나 황당한 상술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백화점 측은 그램당 가격 책정 방식은 상술이 아닌 협력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업체 관계자는 음식 가격 책정은 식품관에 입점한 협력사의 고유 권한으로 공정거래법상 백화점에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